12월 2일 대림 제1주간 월요일 입당송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땅끝까지 전하여라 보라 우리 구세주 오시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제1독서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의 하느님 나라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 드리신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자 다위 집안의 왕자가 놓여있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 하느님 어서 오시어 저희를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대리이다 알렐루야 복음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하늘나라로 모여올 것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 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제가 며칠 전 자고 일어났는데 입안이 불편했습니다 살펴보니 입병이 나 있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끄고 며칠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 나았을까요? 아니요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 식사 때마다 통증을 느껴야만 했죠 그러던 중 문득 사재관 어딘가에 입안에 바르는 연고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재관을 뒤져 연고를 찾아 냈고 자기 전 환부에 발랐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곧바로 나았죠 정말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순간 후회되었죠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바를 걸 하고 이 좋은 연고를 놔두고 괜한 고생을 사서 했으니까요 내 몸은 종종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곧 나을 거라고 믿고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요 약을 찾아 먹어야 하죠 복음 속 백인대장이 그러했습니다 약을 청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죠 오늘 백인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말합니다 주님, 제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어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심상치 않죠 당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혹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하느님이자 구원자 이심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 불과한 백인대장이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백인대장은 그 호칭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이자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는 더더, 더더 말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 한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자기 밑에 군사에게 한마디 말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의 악마에게 나가라고 한 말씀만 하면 나갈 거라고 믿은 거죠 그는 하느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한 말씀이 지닌 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굳은 믿음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주님의 한 말씀만으로도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대로 종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도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속 종처럼 몹시 괴로워할 때가 있거든요 내 영혼이 늘 건강하면 너무나 좋은데 종종 이런저런 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괴로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 괴로움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매일같이 한 고백을 떠올려야 하죠 잠시 뒤 영성체 예식 때 사제가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그럼 교우분들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주님 제 안의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나는 매 위사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나을 한 말씀을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시거든요 내가 오늘 영하는 성체가 바로 그 응답이고 내가 매일의 복음을 통해 응답 받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말씀이죠 괴로워하는 내 영혼이 나을 수 있도록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내가 미사 때마다 주님께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르짖은 사실을 모르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받았다는 사실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게 구원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입병이 났을 때 바를 연고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 연고의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괴로울 때 그 영혼을 낫게 할 구원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지 못해 그 말씀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 몸이 아프면 약을 찾아 먹듯이 영혼이 아프면 주님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합니다 복음 전체를 먹을 필요는 없죠 내 영혼이 낫는 데는 한 말씀이면 충분하거든요 복음을 소리내어 두세 번 읽고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를 찾습니다 그 말씀을 틈틈이 반복해 외우며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이 몹시 괴롭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구원의 한 말씀을 잘 챙겨 먹었는지 혹시 내게 해주신 구원의 한 말씀을 먹는데 소홀하진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낫게 할 구원의 말씀을 이미 내게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이미 내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을 잊고 살았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로 몹시 괴로워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고 준 것을 잘 챙겨 먹으라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아프면 한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몹시 괴롭다면 내가 매 미사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주여 임하소서 내 맘에 밤하소서 내 영혼이 부 짜agem과 일부러 일하나 성의 빛으로 오소서 오주여 찾아오소서 내 기호사이오 생명이오 내 사랑 전체요 나의 예수여 당신의 사랑에 영원히 살리다 오 예수 천주여 안아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